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너와 나의 아무 말 너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걸라 사랑을 한단 말은 하고 있지만 그대와 나만 알아듣는 말 아무도 몰라 가나다라마바사 사랑한단 뜻이야 아침에 전화를 하면 듣고 싶은 아무 말 가나다라마바사 보고 싶단 뜻이야 오후 다섯시면 그때를 만나는 시간 카페에서 만날까 코스부지 걸을까 보자마자 하고 싶은 말 너와 나의 아무 말 가나다라마바사 행복하단 뜻이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나다라마바사 잠깐 가나다라마바사 야 저 애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도 몰라 어머 쟤 리베카 아니야 뭐? 리베카가 누구야 왜? 가서 양준이를 몰라 밥맛 떨어져 왜 이렇게 머리가 길냐 어쭈 귀걸이까지 했네 와 너무 잘 어울린다 오 멋있어 아 뿅가 야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때? 난 좋기만 하더라 괜히 생나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들려오는 말 오늘 너무 재밌었어 내일 또 만나자 가나다라마바사 자기 전에 하는 말 그대와 나 눈은 나무 좋은 꿈꾸란 뜻이야 가나다라마바사 사랑한단 뜻이야 아무도 모르는 얘기 우리들의 이야기 어머나 이쪽으로 온다 양준이 이쪽으로 와 아까 뭐라고 했지?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와 가나다라마바사 너와 나의 암호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간다